창려했던 배우들도 있고 기존에 했던 배우들도 있고 또 겸철 선배님이랑 재영이랑 강기덕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출연을 했던 배우들도 있고 그 공연이 올라실 때마다 현 정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말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에 대해 집중을 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언론의 역할과 그것이 어떻게 관객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포커스를 마신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언론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집중 정권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실제 사건이 있었던 80년대에 그거와 지금 이 시대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이번 내내 노력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?